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KB증권 프라임 PV 실전 주식 투자입니다. 이 책은 이콘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해 주셔서 읽게 되었고요. 광고비는 없습니다. 이 책은 KB증권 프라임 PV 분들이 책을 지으셨고요. 이 책은 프로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1. 주식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10% 이상인 시대라면 굳이 재산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안정적인 재산 증시 가능한데 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현재는 자산을 고금리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준금리 0.75%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9년의 기준금리는 1.5%였습니다. 현재보다 2배나 높았으니 그동안 금리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30년 전인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10에서 15% 수준이었으며 IMF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20%가 넘기도 했으나 2021년 현재는 1에서 2%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10년물 국채금리는 9% 수준이었고 2000년대는 6%대, 2020년에는 3%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1% 초반으로 시간이 갈수록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다면 일정 부분 금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고금리 시대와 작별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산 증식, 재테크, 노후 대비 방안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답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고 정부의 적금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적금도 용이하고 거래 비용도 낮습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동성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객 애탁금이 17조원에서 70조원까지 늘어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라는 식의 접근은 삼가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든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연간 1% 내외의 예금금리를 받으면서 은행예금에 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다만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산업을 알고 기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주식 투자가 위험하기만 한 것인가요? 안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지 손실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에서 60대라면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노후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에서 30대 MZ세대와 항상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40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다음 장기 투자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999년 미국 다우지수는 2,753포인트였고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909포인트였습니다. 2021년 8월 2일 기준 미국 다우지수는 35,189포인트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3,2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배, 코스피지수는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 오른다고 해도 그래도 3배 정도 오른 거죠? 여기 미국 주요지수 30년 추이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상승한 게 보이시죠? 이 그림은 여러가지 외부 변수에 따라 주가지수 혹은 그에 포함된 개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이나 하락하는 변동성이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은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시장을 선도하고 체질이 개선되어 살아남은 기업들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이런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 젊은 투자자, 소액 투자자 등은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차근차근 공부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나 주가지수를 꾸준하게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손실이라는 악마의 유혹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3. 우리나라도 해당되나요? 저것은 미국 이야기잖아. 우리나라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우상향하는 형태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 코스피 지수는 1028포인트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1500포인트,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달라지고 코스피 지수도 큰 폭의 등락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상승한 가장 큰 원동력은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실적 개선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 100원 내외의 주당순이익을 남겼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평균적으로 2.8배 증가한 280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과거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겪고 있지만 기업들이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주가지수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기 힘들다면 시장이나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다우지수가 30년간 10배 이상 상승했지만 그 과정은 다이나믹했습니다. 미국도 IT 버블을 겪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다시 3년간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미국 연주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금리를 0에서 0.25% 구간까지 전격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시장 내 크고 작은 이벤트도 많았습니다. 금융위기 사태로 100년 역사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피합병되고 예상외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발생, 바이든 대통령 당선, 코로나 팬데믹 사태 발생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변동성을 품고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로 인한 투자 대안을 찾기 힘든 시점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고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만큼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대안은 없지 않을까요? 노후 대비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자산 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어서 제가 먼저 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4.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주식의 원리는 장사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려면 매수보다도 매도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일 주가가 상승할 수 없고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도 매일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유한 주식을 언제 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 수익을 내고 있을 땐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팔아야 하고 손해를 보고 있을 땐 최소한의 손실로 손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지 않았거나 손절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시장 흐름을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주식 투자가 본업인 전문 투자자들도 어렵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는 성격상 안 맞아서 못하겠다. 나는 매매를 통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원칙이 없어서 두 번째 시장 흐름을 잊지 못해서 세 번째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책은 매매, 시장, 손절, 심화, 부록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원칙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매매 파트, 시장 흐름이나 주도주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시장 파트, 손절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손절 파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심화, 부록 파트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전부 채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프로로그를 봤고요. 제가 목차를 살펴보면 1장은 매매, 2장은 시장, 3장은 손절, 4장은 심화, 5장은 부록,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탑10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책이 총 477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정말 매매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통한 매매, 이동평균선, 볼링저밴드, 각종 기술적 분석, 스토케스틱을 통한 매매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매매를 해도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수익은 나는데 수익이 500만 원 나면 수수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잡담이었고요. 하지만 매매에 소질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장이 매매를 하시는 분이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건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장주 vs 가치주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3장 손절은 손절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손절선이 생명선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켜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잦은 손절을 하다보면 자신의 계좌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말이 많은 내용인데요. 하여튼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이 중요하긴 하니까 손절이라는 것을 안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꽤 있었거든요. 전자공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표 시장 지표들을 어느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는지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리포트나 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성장주 vs 가치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무엇이 다를까?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개념 중에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현재 밸류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나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말하며 가치주는 현재 밸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나 성장주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투자 비중을 얼마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미래 성장성을 믿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투자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성장주와 가치주에 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그 종목을 성장주로 여길 수도 있는 반면 누군가는 가치주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퍼나 pbr 같은 지표를 근거로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종목은 성장주이고 저 종목은 확실하게 가치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장주와 가치주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시대에 따라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기도 하고 가치주가 성장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1970년대 한국의 성장주는 건설업종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아 매출과 이익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선업의 초호황으로 조선업종이 성장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하게 올라가는 주식을 성장주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주도주입니다. 반면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은 멈췄으나 꾸준하게 이익이 지속되는 주식을 가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장주가 가치주로 가치주가 성장주로 평가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SK텔레콤입니다. 과거 휴대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성장주라 여겨졌으나 현재는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주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LG화학과 현대차가 있습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을 통해서 현대차는 전기차, 수수차 등 신사업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주도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주도주가 다른 종목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시장에서 방어주 개념으로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장주가 시장주도주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성장주, 사전적인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성장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미래가치를 중요시한다 2. 퍼어 PBR이 높은 편이다 3.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다 4. 배당 성향이 낮고 하락장이 약하다 대표적인 성장주 업종으로는 2차전지,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IT, 신재생에너지, 게임 등이 있습니다. 성장주는 향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종목입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꿈을 먹고 상승하는 종목을 성장주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간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가치가 현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가 높게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성장주의 주가는 기업의 현재 펀더메탈과 무관하게 꿈과 기대감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성장주의 주가 흐름은 어느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매출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고퍼주 2. 시간이 흘러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을 어느정도 확인 고퍼주가 저퍼주로 됨 3.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하여 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함 주가 정체 및 하락 4. 실적은 평이하게 유지되며 주가는 정체 가치주로 바뀜 물론 반드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가 변동이 심하고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주를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1번 타이밍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번이나 3번 타이밍에 매수를 한 후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투자는 초기에 투자금이 일부라도 가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 증가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볼 때 매출액과 이익의 분기성장률 혹은 연간성장률 증가폭을 가장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장주, 주도주는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증권사에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매출액과 이익 추정치에 관한 예측자료가 발간됩니다. 각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분석보고서에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TS 종목 기본 분석자료를 보면 발간된 각 증권사의 매출액과 이익 추정치에 대한 예상치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퍼가 100이든 50이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값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퍼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매출액과 이익 성장률을 보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상 신고가 갱신 종목 중에서 최소 2년 후의 예상치를 근거로 성장주를 판단할 것입니다.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중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 이익 증가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의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이 향후 2년간 15% 이상 증가한다고 추정한 종목을 선별해 현재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라면 성장주를 얼마나 편입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비싼 주식에는 손이 안 나간다거나 이 주식은 퍼가 100배라서 도저히 못 사겠어 대표적인 예 데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장주는 전통적인 퍼, PBR을 중시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매수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앞서 주도주 사례에서 보았듯이 성장주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장주 투자 비중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편입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성장주의 최소 50%의 투자 비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성장주의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삼성 SDI가 2차전지로 엄청 증가했잖아요. 이게 매출액 증가율이 2019년엔 9%, 2020년엔 10%, 여기가 2021년, 2022년, 2023년 예측지인데 18, 16, 15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39, 24, 28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도 또 성장주의 들어가죠. 매출액 증가율이 카카오는 19년도에 21%, 20년도에 26%, 21년부터 23년엔 26, 20, 19% 이렇게 예측을 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54, 42, 31, 24 엄청나죠. 네이버도 매출액 증가율이 19년에는 마이너스 28% 감소를 했었네요. 20년에는 17%, 21, 22, 23은 20, 26, 14. 확실히 성장률은 카카오가 더 뛰어나네요.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성장률을 초기에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NC소프트나 하이브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주식들이죠. NC소프트는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40%, 2021년에는 2%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22년대에는 40%를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브는 BTS의 소속사죠. 영업이익이 32, 34, 39, 24를 예측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율도 26, 34, 31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참 초기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꼭지에서 들어가면 물리잖아요. 그게 힘들죠. 하여튼간 성장주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가치주는 대표적인 가치주 업종으로는 은행, 철강, 건설, 조선, 음식료, 필수 소비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치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현재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2. 퍼 PBR이 낮은 편이다. 3. 주가 변동성이 작은 편이다. 4. 배당 성향이 높고 하락장애 상대적으로 강하다. 가치주의 대표적인 사례는 포스코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021년의 정점입니다. 즉 포스코는 2021년 실적이 반짝 좋아지고 2022년, 2023년 매출과 이익이 정체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21년의 매출액 증가율이 정점이고 2022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정점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의 12%, 22년, 23년은 8%, 6%, 영업이익 증가율은 2021년이 30%, 22년, 23년은 15%, 8% 확실히 증가율이 큰 폭은 아니죠. 그리고 배당을 또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진짜 성장을 끝내고 이제 가치주로 자리를 매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네요. 그래서 농심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020년의 정점입니다. 2022년과 2023년부터 소폭 실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주주 역시 특별한 성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종목이지만 이익은 잘나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어느 것에 투자할까? 지금까지 성장주와 가치주로 여겨질 수 있는 종목들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주식에 더 큰 수익을 올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우선 50대 50의 비중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을 추천합니다.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가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나 꿈을 먹고 상승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장주는 앞서 말한 여러 기준에 부합하고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 추정치는 해당 업종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성장주로 볼 수 있는 업종은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약자입니다. 게임, IT, 플랫폼,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업종 내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 퍼나 PBR이 가치주에 비해 엄청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적자인 기업도 있습니다.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퍼나 PBR을 중시하는 가치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설명이 안됩니다.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성장률 증가표 추정치를 보고 매수해야 합니다. 성장주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위해서 열거했는데 이외에도 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증권사 발간보고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찾아보시거나 역사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중 HTS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주는 곧 주도주입니다. 우리는 앞서 시장주도주 편에서 주도주 즉 성장주의 극적인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이 다르겠지만 성장주는 최소 50%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까지 축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무료 리포트는 네이버 금융 리서치, 환경 컨센서스 등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공시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각종 지표하기 체크에서는 investing.com,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사이트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뉴스피, 야후 파이낸스 나스닥, 핀비즈 CNBC, FRED 각종 경제 지표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사이트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KB증권 프랑피비 실전 주식 투자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리뷰하던 책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고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사이트나 아니면 전자공시다 그런 유용한 정보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